한국 토요타 5월 전 차종 무상점검 캠페인 한국 토요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한 달간 토요타 전 시장을 찾은 방문 고객 차량을 대상으로 한 가정의 달 기념 5월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. 이 일 밝혔다. 행사 기간 동안 전국 토요타 전 시장을 방문한 고객은 타사를 포함 차종에 상관없이 전 시장 내에 위치한 서비스 센터에서 엔진, 브레이크, 스티어링 등의 오일 개통과 타이어 공기압 등 10개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 또 코롤라, 캠니, 브리우스, RAV4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시승을 통해 토요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.